휴지의 실력을 대폭 상승시켜줄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신규 하이퍼차지들 6종 신규 출시가 되었는데 현재도 실력이냐고요? 어쨌든 성능이 상승 되니까 실력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찌됐든 자 이제 한 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얻어봐야 될 거 같긴 한데 야 이거 컬렉터팩 사면 거의 한 개당 3만 원이에요 아 잠깐 이게 부록은 조금 멋있기는 하네 어 부록은 실제로도 많이 쓰니까 얘는 한번 컬렉터팩을 한번 사볼까? 이리 와 와우! 하이퍼차지 부록 로켓포격 4회에 걸쳐가지고 로켓포격을 퍼붓는데요 우와 잠깐만 이걸로 사니까 파워레벨도 끝까지 올려주네? 이건 좀 이득인데? 어 만약에 레벨이 낮으면 무조건 이걸로 사는게 이득이긴 하겠다 아 저도 좋아요 저도 이제 하이퍼차지가 하나 둘씩 좀 생겨나고 있어 계속 9레벨 다리로 플레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원래 궁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방향에서만 이렇게 뿌리는 느낌인데 하이퍼차지 발동! 두두두두 한 점에 몰아가지고 그냥 몰빵으로 딱딱딱딱딱 야 순간 딜량 이거 맞으면 풀로 딜 맞으면 애들 다 죽겠다 그냥 자 그리고 이제 경쟁전조는 단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시즌에 다이아는 가봐야지 하이퍼차지와 함께 바로 들어갑니다 맵도 딱 좋아요 프로 쓰기 괜찮은 맵이야 잠깐만 이거 하이퍼차지 딱 싸가지고 다이아 가능할까? 이제 한 4-5펀만 이기면 되거든요 아 나 여기서 진짜 이게 모티스 열받더라 쟤네들 맨날 그것만 하잖아 다이아만 먹고 아니 저 잼 잼만 먹고 튀잖아 자 잡아주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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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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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 오케이 자 이제 하이퍼차지 샀거든요 여차면 바로 쓴다 궁극기 하이퍼차지 치Gen 그중 헤엥아 이걸 해주냐 해 주는구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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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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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공급기로 잡아버렷 짠 살기만 해줘 제발 2 1 나이스 야 이거 좋긴 좋다 그냥 그 지점만 대충 때려놔도 4번을 쏴째끼니까 가죽어 그냥 애들 다이아가 머지 않았어 맥스는 못 참지 또 맥스 한번 써보자 고마 출발 오오 하이퍼차지 무제한 에너지 오케이 궁극기를 쓰면은 이렇게 이동속도만 올라가는 버프가 생기는데 하이퍼차지를 쓰고 궁극기를 하면은 오야야 이동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데 와 야 이거는 브롤볼 같은 데에서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궁극기 쓰고 싹 그냥 밀고 들어가면은 못 맞겠는데 오케이 브롤볼에서 한번 써보자 이거는 자 이렇게 긁으면서 다라라락 긁어주면서 케이지 채워주고요 나이스 나이스 자 궁극기 자 피 좀 채워달래 애들아 준비됐어 나 갈 거야 하이퍼차지 구무기 와 이동속도가 정신 나가는데 맥스는 확실히 조금 서포터의 역할이 강한 것 같기는 해요 다음은 샌디 이거 한번 써봅시다 이리와 와 나 샌디 진짜 오랜만에 쓴다 이거 몇 년 만에 써본 것 같은데 이거 요새도 씁니까? 본 적이 없는데 하이퍼 차지 날쌘 바람이고요 자 중고기를 깔게 되면은 은신을 대면서 이속 증가는 딱히 없는 것 같고 범위만 은신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하이퍼 차지랑 여기다 깔면은 이속이 여기 안에서 엄청 빨라지네 은신 조건은 다 기본적으로 갖고 가고요 노가웃이네 이거 샌디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다 근거리네요 이러면은 나 괜찮을 수도 있어 긁어주고 긁어주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이퍼 Karo 자 이런 근거리 상대로는 여기א 아주 좋아 어어 야 미ONE 다 잡히냐 이거아니지 설마 설마 하이퍼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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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무 못했다 샌디가 숙련도가 완전 쓰레기라 170초 떨어졌어 다음은 진 진은 이거 쫙 해서 끌어오는 거잖아 진의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끌어오는 건데 하이퍼차지 쓰고 궁극기 새 갈래로 뽑아오는 느낌이구나 자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정면에서 쓰면은 잘하면 3명 다 끌려올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거는 잼그랩에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뭐야 아 돌아서 들어왔네 오 노 새 갈래로 완전 멋있게 한번 끌어보고 싶은데 하이퍼차지 둘다 끌고 와 아 이 맛이네 오오 그래 이렇게 하이퍼차지 땡겨오면은 애들이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바로 땡겨와주면 아주 좋아 죽습니다 애들 틱이네 와 틱은 제가 처음에는 좀 나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얘 어렵더라 진짜 어렵던데 헤드스트롱 원래 궁극기는 요 귀여움이 하이퍼차지 쓰고 가르라 따다다다다다다 가면은 지뢰가 6개 남네요 이렇게 오호 어떻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아오 제발 진짜 이기면 90점 오르고 지면은 120점이 떨어져요 이게 맞아? 이렇게 묶들어오게 자 그럼 바로 깔아주면서 얘가 이제 마무리 지워줄게 응 안돼 바로 긁어줘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이렇게 치면서 마무리를 지워줄거에요 제가 그렇지 제가 견제해준 덕분에 잡은거 같죠 애들 자 아아 와 이게 또 왜 나한테 닿냐 제발 해줘 할 수 있어 하이퍼차지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어 한 번 더 궁극기 간다 오케이 할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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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내가 잡고 슛 고을 나 딜 많이 넣었다 이 정도면 다이아의 벽 왜 이리 높나요 다이야를 가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수도 있는 니타 하이퍼차지 이거 한 번 써보자 하이퍼베어네요 자 니타 하이퍼차지 같은 경우에는 곰탱이 공속을 늘린대요 크기도 키우고 자 그러면 하이퍼차지 쓰고 바로 궁극기 날려주면 와 초대형 출발 슈퍼검쟁이 두두두두두두 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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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이퍼차지 다 던져주면 정신 못차리겠는데 애들 아 근데 니타가 활약하기 너무 안좋은 맵이긴 하네 이거는 사거리 긴 애들이 좀 쓸만하겠는데 네 저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 와아 잠깐만 내 맵을 이거 잘못 골랐는데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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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고 그렇지 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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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셀프로 막아버렸죠 이 각만 잡으면 돼 하이퍼 차지 각 싹 싹 불거지고 싹 싹 불거지고 싹 불거지고 싹 불거지고 싹 불거지고 오 노오 싹싹 쏘악 쏘압 쭈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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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자 자 오케이 하이퍼 차지 굴리고 출발 뚜뚜뚜뚜뚜뚜뚜 하하하 vibr 곰탱이가 겁나 펜다 아주 잘 해줬어 우리 곰탱이 자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써본 결과 그냥 부록? 하이퍼 차지가 좀 넘사벽인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단 이틀 째 눈 앞에 다이악가 보입니다 다이아 까 Lite